ones 으 으 아 으 아 으 권리들?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거야. 어쨌든 선수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어린 선수들 잘 모르고 또 피해를 보는 선수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. 요즘에 예전에도 그랬고 그 선수들이 최대한 피해보지 않고 선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선수협회에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쌍총랑이한테 항상 물어보고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좀 선수들한테 도움이 될,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선수생활을 오래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니까 그래도 시간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